넘어 왔어! 넘어 왔는데 여기서 뭐해? 우리 같이 가자! 같이 가자! 다 같이 가자! 아니야 일단 태용이 고객님한테 태용이 뭔지 좀 알려줘봐 뭐가 있는지? 뭐 있어요? 야 이건 좀 큰데 이게? 근데 땀이 이게 뭐예요? 뭘 볼 수 있어요? 몰라? 카메라 왔네? 이게 뭐야 근데? 진짜 다 치고 있을 수 있어 아 야 열쇠 열쇠 열쇠! 던져 던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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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거기 있을까? 너네 거기 있을까? 던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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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열쇠 하나 사왔어 이거 방송 분량 못 가져온 거 아니야? 뭐에요? 던져! 던져! 아 이거 피아노로 뭘 치면은 될 것 같은데? 야 이거 무섭다 이게 진짜 거기 심을 어이 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눈으로만 그런 거 아닌 거를 만지면 이거 얘들아 찾아봐 찾아봐야 돼 어? 뭐야? 여기 무슨 장치 달려 아닌 거? 이거 없어 내려 놔 내려 놔 여기 피아노 누르면 뭐 나오는 거 아니야? 여기 뭐 없어? 근데 아까 그 열쇠 뭘 여는 열쇠야? 아니야 아니야 아 알겠다 이거 아니 아 이거다 아니 이거 어? 아 그건 아닌 거 같다 네 아니에요 역시 란진 아니야 그러면은 나랑 같이 옆방 가볼 사람 거북이 있는데 나 가줄게 거북선 있는데 근데 열쇠로 뭘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형 열쇠로 아 이거 자물쇠를 이거 여긴다 야 여긴다 아 여기네 열쇠 열쇠 너무 앞만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너무 커 만지면 안 되는 건가? 안 되는 건가? 안 되는 건가? 안 되는 건가?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뭐 있는 거 같지 않아? 이거 뭔가 새거 냄새가 엄청나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여기서 찾을 열쇠가 아 알겠다 이거 안 열려 아 아니 이거다 아니 이거 잠시 smart 와!! 와!!! 와! 여기 개성 무서워!! 이케아노 방에 찾은 열쇠가 와!!! 와!!! 여기 개성 무서워!! 야!!! anunci 첫번째 문자! 야 여기巴巴巴가 너무 무서워 왠지 여기 열애어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4 예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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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 켜져 있어 켜져 있어 어 여기 비밀번호 치는 거 있어 어 기다려 봐 저게 생일이 위에 써있는 거 아니야 989999 5 5 5 5 아 알겠다 여기 여어째서 가디꼬 풀 여기 뭐가 써져 있겠다 잠깐만 어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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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먼저 타 야 문 0 0 3 3 3 3 20 뭐야 레전언스네 고통점 고통점 찾아 여기 있는 멤버만 보면 되겠다 왜지 더 해보면 되지 않아요 29 29 29 5 루카스 20 112인데 응 그럼 패스워드 11이라고 해봐 112 어 아닌데 오 이거 막 해봐 아하 맞게 와 22 22 22 아 아 안돼 안된대 아니요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 머리맞추기 자 튑니다 그렇지 10시 어? 넌 넌 넌 넌 어? 신지훈훈이다 어? 넌 넌 넌 넌 신지훈훈이야 야 인사해 뭐해 안녕하세요 어휴 Yes Han 안녕하세요 어휴 Yes Han 안녕하세요 에스엠 뉴 컬쳐 테크놀로지의 결정체가 될 뉴 아티스트 그룹 NCT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헉? 헉! 그 가면! 우리 그때 그거 회잖아 이거 이거 이거잖아 여기 그때 멋있었어 와 이거 오랜만이다 이거 태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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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팀을 설명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개방성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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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장성 영어로 expandability 다행이다 전혀 없으면 우리가 다양한 언어 다 할 수 있네 오 다행이네 개방성 개방성 확장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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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개방성과 확장성 테리엄 내꺼 세컨드 세컨드 엽니다 엽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봐 마마 외부 입력 바꿔주세요 네 네 어? 이거 뭐야? 2016년 마마 신인상 공명이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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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명이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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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구요? 아티스트? 아티스트 해보자 아티스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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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트? 베스트 아닌데? 베스트 나 뭐라 했어 얘? 다시 봐야겠다 다시 봐야겠다 다시 보자 레이키 마크 형이면 성장 충분해 성장하다 이거는 영어 Grow Up 답변 없이? 있어 Grow Up 아니 거 같아 베스트 그룹 베스트 그룹 베스트 팬스? 네 그룹 예스 아 한 번 더 보자 한 번 마지막으로 보자 오케이 좋아 좋아 한 번 마지막으로 보면 알 수 있어 레이키 레이키 블레스 땡기 아 어 르 르 르 르 엘로 아는 단어 다 얘기해 러 러버 랩 러 러 러 롱런 루카스 아니다? 루카스 루카스 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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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러 러 러 러 러 포털 결함으로 시공단의 분열 발생 이거 뭐 있는 것 같은데? 가져 놓으셨네 우리 이거 다 봐야 돼 천장 같은 데 있나? 이걸로 조합을 해야지 조각상하고 그림이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23명이다 모르겠다 진짜 그건 뭐야? 꿈이 사라졌어 다 색깔이 다 달라 빨강 MISS 조용히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? 우리 애들 어딨어? 패스워드까지 입력해야만 2020년으로 이동할 수 있다 얘들아 주머니 뭐야? 아 이건 뭐지? 시간이 없어 global music network mnet